강아지의 목줄 착용을 안 했을 때 과태료 최대의 XXXX를 내야 된다고?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아지의 견주라면 꼭 알아야 되는 필수 상식 6가지! 어떤 상식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장! 첫 번째, 동물 등록! 생후 2개월형 이상 된 반려견은 꼭 동물 등록을 해야 합니다. 반려견과 함께 가까운 동물 등록 대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는데 등록 후 등록 정보가 바뀌면 꼭 변경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위반식 과태료가 있는데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입니다. 동물 등록 문의는 120다산 콜센터, 관할구청,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문의하면 됩니다. 두 번째, 배설물 수거! 외출 시 배변 봉투는 꼭 챙기고 반드시 즉시 수거해야 합니다. 건물 내부 공용 공간과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에 소변 포함입니다. 위반식 과태료는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입니다. 세 번째, 목줄 착용!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에는 목줄 착용이 필수! 길이는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로 유지합니다. 공용 공간에서는 목줄 착용 후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 끝에 목걸이를 잡아줍니다. 목줄 착용 위반식 과태료는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입니다. 네 번째, 인식표 부착! 길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할 때에는 인식표를 부착합니다. 인식표에는 보유자 서명, 연락처, 동물등록번호를 기재, 위반식 과태료는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20만원입니다. 다섯 번째, 강아지 입양! 서울 동물복지지원센터, 서울 유기동물 입양센터, 동물보호관리 시스템! 여섯 번째, 맹견 관리! 맹견의 종류!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테퍼드 셔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테퍼드 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동물등록, 배설물 수거, 인식표 부착은 필수이며, 목줄 및 입막의 착용 또한 필수입니다. 맹견 소유자 의무 교육도 있습니다. 맹견 신규 취득자는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교육 이수하고, 그 후엔 매년 3시간 이상 필수입니다. 출입금지 장소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맹견 관리 규정 위반 시 과태료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입니다. 도시에 살고 있는 견주분들이라면 어쨌든 나, 사람과 강아지들을 같이 지내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규정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몰랐던 걸 많이 알았는데 집에서 그냥 키우면 되는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여러 가지 이런 정보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견주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되는 필수 상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